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명략에 우리가 가야 될 제목이요.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 사람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초보 과정 하잖아요. 초보 과정 하는데 지금 10천간도 하고 3합, 방합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하려고 해도 오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질적으로 더 공부해야 되는 게 10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 10성은 강의가 많아요. 여러분 속에 강의가 많으니까 꾸준히 보시는 거고 이 10성 응용이라든지 실제, 실전이지 실전. 이거를 이 시간에 강의하는 패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계속 볼 거야. 그러니까 10성 강의를 따로 여기에 두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10성으로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10성 속에서 10성만 또 하는 거냐가 아니라 그냥 오행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조금 응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재밌게 해야 되잖아. 실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 어떨 때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어떤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10성적인 부분을 그냥 재미로 아유 쟤는 이건 어떤 성격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자수잖아. 자수. 그러니까 완전 현미경 들고 들여다 보자는 얘기야. 본질을.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있으면 이 성격에 어디서 이런 성격이 나오고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응용이 된다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 무관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고 나쁘면 떠나야 돼. 무관성이 뭐 이러니까 무관성은 안 돼. 뭐 이렇게 보지 말고 왜 그러냐. 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국리하고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놓고 보면 사조 놓고 보면 무관성인 사람 관성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되겠죠. 크잖아. 크게 놓고 보면 관성이 있는 사람 관이 없는 사람 그거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성이 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또 다시 나누면 어떤 거야. 관인이 없고 식재만 있고 물론 이것도 또 재성이 또 없을 수도 있고 식신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인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오케이. 크게는 이렇게 봐야지. 왜냐하면 관성이 없는 관성은 있는데 또 인성이 없으면 또 요과로 또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의 문제야 소통. 이 소통이 뭐라고 했어요. 관인은 뭐라고 했어. 나가 일관이다 하면 관인은 바뀐 거야. 이게 나 너거든. 나 너야. 관인이 너란 말이야 너. 그러면 사조에 관성이 없거나 인성이 없거나 하면 너를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너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너하고 내가 연결되는 게 뭔가 부속이 빠졌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 빠졌다는 거 아나? 모르니까 억울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떨 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어제 내가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환상적인 궁합인 거야. 아니 어느 정도 산 부부인데 둘 다 뭐 인물도 하고 그냥 우리가 아예 그냥 이런 사조를 모르고 탁 보면 야 정말 잘 만난 것 같은 부부 있잖아. 중년 또 잘 늙은 부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이게 만약에 뭐 각본 써가지고 좀 잘 산다 해가지고 촬영해 보면 야 기가 막힌 궁합인 거야. 근데 아니거든. 그게 집성의 진실이란 말이야.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 괜찮은데 안은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한 사람은 인성이 있고 한 사람은 인성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 차이도 엄청난 거야. 인성이 있고 없고에 인성이 있는 사람하고 인성이 없는 사람이 산 거야. 둘 다 공무원이야. 둘 다 얼굴 반반해. 근데 남편이 인성이 없는 거야. 여자가 인성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패턴이 되겠어요. 둘 다 정관이야. 고지시컨 스타일인 거야. 둘 다 고지시컨 스타일인데 한 사람은 인성이 없고 한 사람은 인성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써요. 자 우리나라 풍토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밖에 쓰면 좀 모를 수 있어. 남자가 관인 소통을 하면 가장으로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 근데 남자가 관성이 있으면서 인성이 없으면 굉장히 고지시켜요. 그러면 이제 나이를 먹은 옛날 어떤 가치관. 우리 여러분 이런 게 있어. 우리나라에도 관인의 가치관이 강한 데가 전라도야. 전라도예요. 전라도는 단체주의가 강하거든. 집안 뭐 이런 거 전라도 여자들. 가족 남편을 버리면 버렸지 가족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 전라도가.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좋게 보면 가족의 힘이라고. 우리가 단체 사람의 힘이라는 건 한 명의 힘이 아니라 가족이 그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 더 큰 힘을 발휘하잖아. 그죠. 그게 관의 힘이야. 그게 관성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유교적 가치관을 가장 강하게 가진 게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예요. 그래서 반찬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여자의 할 일이 있고 남자의 할 일이 있는 데가 전라도잖아. 아 몰랐어? 그래서 전주 비빔밥이 생긴 거야. 전라도 가서 음식 먹어봐. 식당 가봐. 밑반찬 많이 나온다니까. 제사 가서 보면 완전히 놀래 자빠져 본다. 제사 때 나오는 거 보면 음식 나오는 거 보면 홍합부터 시작해 가지고 배라별고 다 나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지. 보수적인 게 어떤 거예요? 관인이란 말이야. 관인. 개방은. 관인이 없는 거지. 약한 거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크게 성인으로 보면 노장 사상이 무위 자연이잖아요. 관인이 없는 거야. 관인이 없는 게 아니라 버린 거야. 잘 생각해야 돼. 관인이 있어요. 관인이 없을 수 있나? 세상이? 사람 쪽수가 많은데 혼자면 관인 필요 없어. 셋부터 관인이 필요해요. 여러분. 혼자면 부처님 앞에서 홀라장 벗어도 돼. 누가 볼 사람 없잖아. 그죠? 근데 둘 있으면 관인이 아니야 이건. 합의야. 합의. 둘이 합의만 잘하면 탈이 없어요. 근데 셋이 딱 생겨버리잖아. 셋이 이게 삶이야. 삼. 팔. 삼. 간목. 이게 삼이 문제란 말이야. 삼이. 삼이 문제잖아. 부부가 둘인데 새끼가 나와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마음대로 어떻게. 사랑을 눈치 봐야 되잖아. 자식. 삼이 그런 논리라. 결국은 삼이 곧 관인 거야. 관인인 거야.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야. 둘이서 뭐 하려고 해도 이 한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죠? 진짜 이해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인간은 관인 관의 눈치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관이 그런 눈치를 보는 거는 당연한데 그 관의 눈치를 보는 걸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잖아요. 역대 이래로 다 그렇잖아. 그렇죠? 강성하게 발전한 반면에 그게 이제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망하잖아. 그러니까 관인도 잘 쓰여진다 이런 거야. 관인이라는 건 법을 지키고 이제 도리를 알고 그 법을 단순하게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관인은 뭐냐 하면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야. 항상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혼자 있어도 여필이라는 어떤 단체라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여기를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심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억압하잖아. 그 다음에 이게 관인이라면 끼리끼리 단체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맞으면 왕따 시켜불잖아. 도퇴 시켜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관인의 장단점이 그런 거거든. 서로 배려를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 배려를 해야 되는데 노장사상이 무의자연이다 하면 자연처럼 살아라는 거는 그 마치 이런 거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해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고 부정해 가지고 다시 또 부정을 해 가지고 원인치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게 공예의 논리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명령을 배우고 있다. 이빨이 배운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다 이빨이 배우면. 그러니까 정말 연구할 때는 아주 사정없이 해 가지고 완전히 진리도록 한 다음에 딱 내려놔 버리는 거지. 그게 진짜 내려놓는 거거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나 공부 안 해 하는 거하고는 틀려. 죽겸 살고 공부 한 다음에 꽉 채운 다음에 내놔 가지고 아예 나 몰라 하는 거하고 원래 안 해 가지고 몰라 하는 거하고 같은 데 틀린 거잖아. 항상 그런 논리가 있어요. 무관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나의 자유. 이런 건 있어. 무관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 나의 자유가 존중되고 남의 자유도 존중되어 지어야 된다. 그런 주의야. 무관들이. 그거 얼마나 환상적인 거야. 완전히 인본사상 같잖아. 동학사상 같잖아. 무관이 그런 주의라고. 그런데 그런 이상주의는 없다는 얘기야. 왜 없을까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거잖아. 너도 편하게 살고 나도 편하게 자유롭게 살고 서로 인정하고 그게 무관의 근본 마인드잖아. 그거 좋은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실제 가면 그렇지 못해요. 왜 못하느냐. 인간은 자기 이기심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관이다 이거야. 무관. 무관이 만약에 나를 지금 나의 현실을 대비를 한번 해 보자고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나는 상담을 하잖아. 상담을 하는데 뭐 맨날 며칠 해가지고 예약을 하잖아. 그죠. 예약을 할 때는 뭐 어느 정도 금전을 받은 다음에 딱 서로 합의하에 상담을 하는 거잖아. 그게 무관의 마인드인 거야. 정정당당한 마인드잖아. 그죠. 그럼 그걸 딱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무관이 꽂혀 가지고 그냥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거 없이.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잖아. 맞아 틀려. 잘못된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마인드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뭐 이런 관적인 마인드 없이 돌을 닦았으니까 그냥 내가 가도 받아주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무슨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생각을 아는 거지. 다만 그냥 그 사람은 자유롭고 관대하고 많이 알았으니까 내 하나 가도 충분히 이해하겠지. 그럴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은 어떤 마인드야. 내 마음대로 마인드잖아. 그게 있다고 무관성이. 내 마음대로 마인드가 있어. 이걸 옆으로 탁 거꾸로 탁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나가 무인 무관인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무관은 지금 나 생각만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가도 충분히 받아 주겠지. 자기가 자유로운 마인드니까 상대방도 자유로운 마인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조금 해 주겠지 하는 수 있잖아. 그래서 온다니까. 많이 와요.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이 찾아온 사람이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나는 지금 그쪽에 꽂혀 있는데 내 관심사는 요쪽인데 내가 관심사 요쪽에 지금 해. 이걸 지금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다른 무관이 찾아와 가지고 나 좀 보세요 하면 봐 주겠냐 이거야. 바로 짜증 낸다. 그나마 관성 있는 사람은 에에 하면서 그래. 뭐 이렇게 대인. 근데 무관은 왜 왔어요? 헌다니까. 자기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내로남불이 되는 거야. 무관들이. 그러면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야. 본질이 그래. 그러니까 관성은 이건 아까 얘기했죠. 나하고 남이 있는 거야. 나하고 너가 있는 거라고. 관성은. 응. 나하고 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소통은 그때그때 어떤 그런 나 너의 어떤 기본적인 소통에서 이루어지는데 무관성은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을 많이 인식을 못한 거야. 그러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못한 거지. 없는 거라서. 그럼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러니까 무관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야. 그건 자기가 약속하면 상대방은 지켜야 되는 거야. 내 마음 같으니까. 그거 약속 안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내가 뭔가 바빠가지고 있잖아. 쟤가 나한테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내가 바빠가지고 못 지킨 거야. 그거는 못 지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마인드가 너라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자란 거야.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거야? 세상에 혼자인 거잖아. 그러면 아주 이상적인 자유주의를 갈 수가 있는 거지.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야.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인 이 무관이 얘가 관성적인 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럼 더 광분해요. 무관들이.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관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는 가장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 관성인 거지 상대적 관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억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관성, 인성은 그래서 억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인성은 또 뭐냐. 인성은 있는 건 알아.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그게 서투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든 남을 대하는 게 서툴다기보다는 주관적인 거야. 무인성들이 이게 있어요. 여기로 또 접근을 해보자고. 관살이 있잖아. 사주에.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이 낫자 이거 맞아? 낫을 가리네. 관살 있는 사람치고 낫 안 가리는 사람 없어요. 네. 어려워한다고 상대방을. 무관은 상대방을 어려워해 안 해? 빨리 대답해. 하나도 안 할게 돼.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그러면 무관 입장에서 관살 있는 사람이 낫 가리는 거를 이해해. 이 항공 입장에 상심해 보여요. 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관을 모르는 거지. 무관은 관을 몰라요.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야. 본질이 그렇다는 거야. 무관은 관성을 몰라. 그래서 관살은 낫을 가린다. 그 무관은 낫을 안 가린다. 그죠? 낫을 안 가리는 입장에서는 낫을 낫을 가리는 관살의 입장에서는 낫을 안 가린다 정도가 아니라 뻔뻔하다 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 심리가 이런 거라고. 여러분 그걸 나쁘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걸 본질적으로 왜 그러냐를 항상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사람이 한 사람이 억울하잖아 그게 옛날 황희정 선생님 그랬잖아 그게 그런 대목이란 말이야. 자기 가치관이 있고 자기 성격이 있는데 그거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보는 세상에 어떤 그런 관성적인 기준 그게 다 개개인만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싸우는 거고 소통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 저는 무관인데 낫을 안 가리는 일을 하다가 저한테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낫을 무관이 그렇다고 무관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럼 봐봐 무관이 그런 마인드잖아 그럼 세상이 다 좋은 사람인데 살다 보면 나쁜 사람도 많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본인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안 그렇다니까 그건 뭐냐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생각이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어떤 패턴에서는 다만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그게 관성의 또 단점이거든 그러니까 관살 강한 사람하고 무관성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 관살 강하면 낯가리잖아 낯가리고 막 좀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안 그런 거야 무관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홀라당 간다니까 또 어떨 때는 안 가리잖아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사람이 웃긴 거잖아 꽂혀 가지고 이뻐 보일 때는 그게 멋있게 보이는 거고 미워 보일 때는 어떻게 해 싸가지 없게 보이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누구 장난이냐 내 마음 장난이거든 상대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인드를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게 저 표준 보니까 본인은 그렇잖아 무식상에 인성이 많고 관성이 많잖아 굉장히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막 예의라든지 이런 걸 잘 지켜야 돼 근데 그 지멋대로 하는 거 보면 좋아 하겠냐고 어우 싸가지 없는 인간이라고 뭐지 그런 거라고 그런 거라고 이게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성격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또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봐봐 기분 좋고 막 할 때는 우와 무관성이 봐봐 관살 강한 사람이 무관 여자를 만난 거야 관살 강한 남자는 어떻게 시도를 못한다 낯가리니까 뽀뽀를 한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야 생각만 하지 응 그런데 그런 마음을 탁 알아줘 가지고 무관성이 탁 잡아가지고 뽀뽀를 해봐 훅까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좋아하면서 또 내가 없는 거를 어떨 때는 싫어하는 거지 그게 맞다 안 맞다 이 차이 개념인 거란 말이야 무관은 그런 게 결국은 그런 거야 나는 그냥 자연인이다 이런 거지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상대방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원인이 뭐냐 이거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하고 가치관이 달라서 관성이 있는 가치관은 거기서 내가 출발하는 그 출발점이 다 다른 거야 그게 그러니까 누가 더 편한 거야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편한 거야 관성이 더 힘든 건데 근데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이 많은 패턴은 관성이 그래도 힘들어도 큰 문제가 없어 무관성이 가끔 멘붕이 와볼 때가 있다고 그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억울해지고 아 이상하다 이거야 내가 나는 있는 그대로 했는데 왜 쟤네들이 저러지 이런 패턴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지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무관이 뭐 어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직업성을 가질 때는 덜한데 늘 사람을 상대하거나 늘 사람한테 비율을 맞춰야 된다거나 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는 거지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직업에 따라서도 또 틀려진다는 얘기야 무관이 그래서 결정하는 게 그런 직업성을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지간하게 뭐 뭐 상사 막 욕하고 해도 안 잘되는 게 공무원이잖아 그러니까 무관이 공무원 아니면 그 다음에 마인드가 서양 마인드니까 어떤 유교적 마인드를 떠나서 그냥 팩트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니까 서양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가는 거야 근데 무관들이 공무원을 한다 해도 공무원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공무원이 많아 왜 그런지 알겠죠 근데 나는 공무원이 싫어요 오면서 산다니까 근데도 살아 그게 공무원 근데 또 무관이 요런 게 있어요 꽃이잖아 뭔가에 우리 친구가 나는 정치 그러니까 국민한테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그게 내 가치관으로 딱 확고부동하게 딱 말이 됐잖아 그러면 묻지마라고 가는 거야 그런 마인드가 저 도시락 들고 도시락 폭탄 들고 가는 사람들 아닌가 관성이 있으면 그걸 못해요 그러면 의사들 있잖아 의사 윤봉길 의사 내 목숨 버리는 사람들 무관들이요 관성 있는 사람 아니요 그걸 무관을 시키는 게 관성이지 무관 다루는 게 관인이 좀 지혜로우면 무관 다루기 정말 쉬워 근데 관성임내하는 애들 있잖아 좀 잘난 척하는 인간들 무관한테는 완전 취약이야 무관이 그거 탁 조져버리거든 그런 관인 어설픈 관인은 무관한테는 통어질 안 해 한 방에 조져버린다니까 무관이 이 이해돼요? 네 그런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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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낯을 가린다 이 낯이 뭐냐 이거야 낯이 남을 의식하는 거야 내가 나도 그래요 어디 가면 진짜 관살 가는 거니까 낯 가린다니까 나 안 가린 척 하는 거야 관인 소통하면 안 가린 척 하는 건데 속은 불편해 혼자 있는 게 좋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로 가면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란 말이야 자기를 학대하는 존재도 있긴 한데 자기를 학대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그걸 오행으로 보라고 막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 있잖아 막 편관 입고 막 하면 새롭게 재퇴 신금 그러잖아 와신상담이야 신금 사주 글자에 따라 다 그 성향이 있는 거고 그 오행적인 본질을 가지고 십성을 갖다 붙이는 거지 첫째는 뭐 이게 진짜 무자심리만 해도 할 얘기가 많아 무자심리만 가지고 대충 다 알아 사주 딱 놓고 무자심리만 얘기해도 관살이 낯을 가리는 거야 그러면 낯 가리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무관처럼 살고 싶은 거잖아 혼자 아무 그거 안 바꿔 자유롭게 이게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잖아 그냥 웃긴 거잖아 관살이 무관처럼 살고 싶으면서도 무관이 싸가지 없다고 하면 돼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무관은 노자 장자처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상생활에 통해? 안 통하는 거지 그거 이상적인 거야 그거 우리가 꿈꾸는 반야의 저 피안의 세계인 거야 그거 돋닦아야 되겠지 시댁이 없는 중생들하고 말 섞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간접으로 섞어 직접적으로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 일상생활에 쓰고 테마트럴는 바뀌고 절에 없는 그가